지금 제 4집으로 되는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음반 안에서 우리가 1집, 2집도 그렸고 3집도 그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각종 종통악기인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아일랜드라든지 많은 지역의 종통악기로서 미력이 많은 악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유행음악, 단스음악 그런 음악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악기인데요. 그런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통악기를 사용을 하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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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